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 문제의 첫 번째는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현재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에 기업 테이블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업 명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아래쪽에 오셔서 반드시 입력하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한다 라고 하시면요 필수에서 예를 더블클릭 하십니다 더블클릭 하셔서 아니요를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구요 두 번째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에 오셔서요 더블클릭 하시면 예 중복 가능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시장 구분을 선택하시구요 시장 구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과 유가 증권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문제 제시된 목록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인 연산자 입력하시구요 코스피 코스피 신표 코스타 그 다음 유가 증권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실 때 큰 따옴표 넣지 않구요 가로 닫고 다음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자동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구요 다음은 지역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필드 크기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2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세문항 살펴보셨구요 현재 작업하셨던 기업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조금 전에 변경한 작업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구요 우리 필드 크기도 수정을 하셨죠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누르시구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종목 코드와 연또 필드를 종목 코드와 연또 둘이 나란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개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 키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구요 다음 두번째 연또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숫자 4자리만 입력 받도록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그 다음 숫자 4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0을 입력합니다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반드시 필수 조건이죠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호를 0을 사용을 했구요 0 4개를 입력하신 다음 그 다음 기호가 없어요 뭐 중간에 하이픈이 있거나 하진 않으니까 세미콜론 눌러서 기호를 저장하겠다 안하겠다 여부를 설정할 필요가 없죠 다시 한번 세미콜론 누르시구요 입력 시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샵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할 때 표시할 기호를 샵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 설정하셨다면 재무 테이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5문항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두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외부 데이터라는 탭을 클릭하시구요 새 데이터 원본에서요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건데요 문제에서 추가 재무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재무정보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해당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문제는 추가 재무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재무정보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파일을 가져오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워크시트 표시라고 되어 있구요 문제에서 봤더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재무정보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보이시는 워크시트 표시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구요 첫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행에 머리끌 있음을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어떤 서식을 적용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기본키는 종목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 선택 종목 코드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구요 테이블의 이름을 추가 재무라고 입력합니다 추가 재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클릭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추가 재무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액세스의 테이블로 가져온 작업을 하셨구요 다음은 세번째는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재무 테이블과 기업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 테이블, 기업 테이블 해당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시구요 그 다음 재무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는 기업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코드의 종목 코드나 또는 재무의 종목 코드를 선택하셔서 드래그 하신 다음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구요 그 다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구요 삭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 클릭하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관계 설정하셨던 내용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버튼 클릭합니다 문제 1번에 TV 구축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첫 번째 폼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조회 폼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폼이 팝업 폼으로 열리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에 교차하는 눈금 선에 폼 선택기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라는 창을 표시할 수 있구요 폼이 팝업 폼으로 열리도록 기타 탭에 가셔서 팝업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십니다 다음은 폼 바닷글에서 폼 바닷글에 가시면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TXT 총 개수를 선택하시구요 총 개수 컨트롤에 레코드 개수가 표시 예와 같이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입력을 하실 거구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신 다음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카운트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COUNT 그 다음 별표 입력하시구요 현재 전체 레코드 개수를 구해서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 입력하신 다음 한글로 개 라고 입력합니다 스무 개 개 개수를 구하신 다음 텍스트 개자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 작업 두 번째 살펴보셨구요 세 번째는 폼 바닷글에서 현재 작업하는 폼 바닷글에 TXT 최대 매출의 컨트롤을 선택하시구요 매출액의 최대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컨트롤 원본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구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신 다음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max 라고 입력하시구요 매출액에 대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최대 값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작성하셨구요 현재 작업한 재무조회폼 저장하시거나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조회폼을 선택하시구요 기업 조회폼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영역에 현재 작성된 만들어져 있는 컨트롤에 텍스트 모든 텍스트 상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본문 영역에 모든 텍스트 상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목 코드부터 선택하셔서 첫 번째 선택 그 다음 컨트롤 킥 누르셔서 기업명 시장 구분 업종 주요 제목 대표자명 홈페이지 지역 코스피 오베 관심 종목 비고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모두 선택을 합니다 본문 영역에 모든 텍스트 상자에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설정을 할 건데 조건에 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선택하셨다면 서식에 가셔서요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드실 건데요 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시장 구분이 유가 증권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시장 구분 필드가 같습니까 유가 증권이라고 입력합니다 시장 구분의 필드가 유가 증권이라면 어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에 가셔서 파랑 색깔 선택하시는데요 아래쪽에서 파랑 네 색상명 확인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기업 조회 폼에서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재무조회 폼에 txt 속성 시트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txt 기업 조회에다가 여기 텍스트 상자에다가 기업명의 일부를 입력하구요 오른쪽에 인쇄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음 기업 재무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태와 형태의 대화상자 형식으로 여는 보고서 인쇄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음 매크로를 생성하구요 현재 인쇄라는 명령 단추에다가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매크로 작성해 놓으신 어떤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매크로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크로를 만드실 때는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구요 우리는 보고서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구요 보고서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기업 재무라는 보고서 선택하시구요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구요 그 다음 대화상자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창 모드에 오셔서 대화상자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조건은 외열 조건문에 작성하실 거구요 작성기 클릭하셔서 기업명이 기업명이 같습니까 처음에는 어 물론 일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를 쓰실 건데요 일단 같습니까 라고 등을 넣어서 작성하신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에 폼에 가셔서 저희는 재무조 모든 폼에 표시하신 다음 재무조회 폼에 가셔서 그 다음 TXT 기업조회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겠죠 이 값하고 일치합니다 라고 하실 땐 등호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일치하는게 아니라 기업명에다가 TXT 기업조회에다가 기업명에 일부만 입력하더라도 조금은 한두 글자 일치한다면 저희는 보고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대신에 라이크 연산자로 수정하겠습니다 라이크 연산자 앞에 다른 글자가 있더라도 별표 연결하겠습니다 뒤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엔퍼센트 연산자 입력하셔서요 뒤에 어떤 글자가 있더라도 우리는 TXT 기업조회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면 보고서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한 매크로는 저장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인쇄라고 저장합니다 보고서 인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보고서 인쇄 닫으시고요 그 다음 현재 인쇄 명령 단추에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보고서 인쇄라는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음 폰복에 가셔서 현재 음 작성된 데이터에 컴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컴게임이라고 다 입력하지 않고 게임이라고 입력했을 때 음 기업명이 게임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데이터에 어 인쇄 미리 보기 기업 재무에 대한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라고 인쇄를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에 음 저희는 게임이라고만 입력했지만 컴게임에 해당한 기업명에 대한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기업재무정 음 기업재무정보폼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음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왼쪽 보고서 기업재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어 동일한 종목 코드 안에서 아래쪽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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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된 상태에서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고서 디자인에 가셔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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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형식 탭에 오셔서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연또가 4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또 4자리, yyy-mm, 월은 2자리, 일도, 데이도 2자리, dd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요일이 한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를 3번 입력하시고요. 오전 오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m, pm이라고 입력하시고 시간은 두 글자 h, 그 다음에 콜론, nn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예시와 같이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그룹 머리끌이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머리끌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작업하는 기업 종목 코드 머리끌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오셔서 기업 종목 코드에 자세히를 클릭하신 다음 머리끌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머리끌 표시 안함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바닷글 영역에 그룹 바닷글, 기업 종목 코드 바닷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3개가 보이고요. 속성 시트를 클릭해서 이름을 확인해 봤더니 TX의 매출액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에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의 평균을 각각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셔서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는 입력하시고요. AVG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선택한 게 매출액입니다. TXT 매출액 평균이니까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옆에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영업이익 평균은 컨트롤 1번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영업이익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선택했더니 TXT 단기순이익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AVG 그 다음 단기순이익 이라고 입력합니다.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면 3번에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그룹 바닷글에 그룹 바닷글 현재 기업 정보 코드의 바닷글에 배경 색깔 형식에 가셔서 배경 색깔 클릭하셔서 현재 그룹 바닷글 기업 정보 코드의 바닷글 선택하셨고요. 선택하셨고요. 배경 색깔을 보고서 머리끌 영역의 배경 색깔 동일하게 아 일단 보고서 머리끌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머리끌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머리끌의 배경 색깔 그러면 형식에 오셔서 배경 색깔 클릭하니까 강조색 5번 보다 밝게 8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5번 보다 밝게 80% 그럼 다시 한번 기업 정보 코드에 오셔서 배경 색깔에 오셔서 강조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상을 강조색 5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5번 그 다음에 80% 더 밝게 파랑 강조 5 80% 더 밝게 라고 선택을 하시면 보고서 머리끌과 그 다음 바닷글의 머리 색깔을 맞출 수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색상명이요. 파랑 강조 5 80% 더 밝게 라고 선택하시면 표시되는 것은 강조색 5 보다 밝게 80 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가 됐는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선택할 때 배경 색깔 명칭과 그 다음 선택한 후에 배경 색깔의 명칭이 달라서 혹시나 다르게 선택되지 않았나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배경 색깔 설정하는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TXT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문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작성하실 건데요.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총 3페이지 중에 1쪽 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건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총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네요. 한 칸의 스페이스 띄시고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P-A-G-E-S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셔서 텍스트는 쪽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쪽 3페이지 중에 쪽중 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 띄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현재 페이지는 P-A-G-E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쪽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쪽은 현재 쪽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다섯 문항에 대한 보고서 설정하시는 내용 다 작성하셨고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작성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 이미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누르셔서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 샵샵샵이 표시된 이유는요. 너비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상자를 좀 크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 물론 안 하셨다고 해도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기업 재무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재무 조회 폼이 로드 될 때 그러면 재무 조회 폼을 선택하고 폼 선택기 클릭하신 다음 이벤트에 가셔서 온 로드를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코드 작성기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기 클릭하시면 바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로드될 때 기업 재무 정보 커리에서 단기순 이익이 TXT 최대값 컨트롤과 동일한 기업명을 찾아서 TXT 단기순 해사 컨트롤에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네 여기 안쪽에다가 저희는 TXT TXT 한영키가 지금 작동이 TXT 네 됐습니다. 단기순 지금 제가 화면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요. 약간 충돌이 발생한 것 같아요. 한 글자씩 입력하겠습니다. 단기순 회사라는 텍스 상자에다가는 회사에다가는 TXT 최대값 컨트롤과 동일한 단기순 이익을 찾아서 기업명을 표시하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D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lookup 우리는 어떤 걸 찾아서 표시할 거냐면 기업 기업명을 이게 지금 화면 확대 프로그램 충돌 때문에 다시 기 기 입력하고 업 한 글자 입력하고 좀 불편하네요. 명자 입력하겠습니다. 기업명 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 심표 기업명을 찾아서 표시하겠습니다. 기업 재무종보 커리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심표 그 다음 조건은 당기순 이익입니다. 갑자기 좀 답답하시죠? 당기순 기순 이익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같습니까? txt 최대값 최대값 컨트롤에 입력된 값과 최대 값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어렵게 작성을 했어요. 화면을 확대를 꺾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이 재무조의 폼이 로드될 때 기업 재무정보 커리에서 단기순 이익이 txt 최대값 컨트롤과 동일한 기업명을 찾아서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폼복에 가셔서 폼복에 가셔서 현재 단기순 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명이라고 해서요. 위쪽에 가장 높은 기업의 정보를 찾아서 기업명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실행할 걸 그랬습니다. 높은 기업명을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확대 프로그램 충돌을 위해서 조금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5문항이고요. 첫 번째 커리 문제입니다. 커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업 테이블을 이용해서 기업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기업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역이 경기이고 비고가 관심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필요한 필드를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종목 코드 더블 클릭 기업 명을 더블 클릭 그 다음 주요 제품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홈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4개의 필드를 일단 배치 한번 하시고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역과 그 다음 비고를 추가합니다. 단 지역과 비고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라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조건에다가요. 기업은 경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비고에다가는 관심 종목이라고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레코드를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미디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두 개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맞게 추출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업하는 쿼리는 경기, 관심, 종목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기업 재무정보 쿼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쿼리에 가셔서 기업 재무정보 쿼리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내용은 매개변수로 입력된 기업명을 포함하는 기업들의 2024년 정보를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건데 어떤 필드가 필요하냐면 기업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도가 필요합니다. 연도를 더블 클릭 다음은 유동 자산을 더블 클릭 그 다음 고정 자산 그 다음 자산 총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산 총괴는 현재 가져오는 필드가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합니다. 자산 총괴는 자산 총괴는 자산 총괴는 이 필드는 유동 자산과 고정 자산을 더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현재 추출한 필드를 가지고 새로운 테이블로 작성하실 거잖아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테이블 만들기 클릭하시고 테이블의 이름을 회사 정보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정보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십니다. 다음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매개 변수로 입력된 기업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명에다가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를 작성할 건데요. 매개 변수로 입력된 기업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일치하는 조건이라면 매개 변수 대가로 묶어서 검색할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일부만 일치하더라도 추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마찬가지로 뒤에 가셔서 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매개 변수에 입력된 값이 포함된 데이터를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매개 변수로 입력된 기업명을 포함하는 기업들의 2024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연도에 오셔서 조건에다가 2024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한 쿼리를 일단 저장을 할까요? 현재 쿼리는 자산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 조회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실행을 클릭하셔서 검색할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행에 관련된 여행이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예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 회사 정보 조회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샵샵샵은 열 러비 조절하시면 되고요. 화면과 같이 이렇게 기업명을 조회해서 테이블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열 러비 조절한 거에 대한 겁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고 자산 조회 쿼리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기업 재무 정보 쿼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쿼리에 가셔서 기업 재무 정보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기업 재무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업종별 그럼 업종을 더블 클릭 그 다음 시장 구분별 시장 구분을 더블 클릭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액을 아래쪽에서 매출액을 더블 클릭하셔서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업종별 매출액 평균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요. 우리는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크로스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업종은 행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행 시장 구분은 열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열머리끌 매출액은 갑에다가 표시할 건데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업종이라고 표시가 되지 않고 구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행머리 글의 데이터가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구분은 업종의 오른쪽 여섯 글자를 좌우 공백 없이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라고 필드명은 표시하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업종의 여섯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오른쪽에 업종 필드에 여섯 글자를 추출할 건데 업종 필드에 혹시나 앞뒤에 여백이 있다면 트림 함수를 이용하셔서 업종 필드에 여백을 제거하고 빼고 트림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여섯 글자를 추출해서 구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6이라고 입력하셔서 구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 구분은 코스닥과 유가 증권 순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열머리 글에다가 표시할 때 코스닥 그 다음 유가 증권 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열머리 글에 코스닥 신표 유가 증권 순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열머리 글을 정렬 순서를 표시할 순서를 작성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매출액은 0 이상이고 5억 이하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매출액에 대해서 필드 하나를 추가하시고요. 이제는 조건을 이용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조건 아래쪽에다가 조건은 조건 필드에다가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B E T W E E N 0부터 END 5억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입력하시고 0을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개의 0의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성이 되었나 한번 확인하시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쿼리 이름을 업종별 매출액 평균이라고 저장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평균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구분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레코드 4개 맞습니다. 코스타 각 그 다음 유가증권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표시된 숫자가 조금 천단일 구분기호가 좀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를 표시하신 다음 형식을 표준에 소수 자릿수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된 이미지와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기업과 재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기업과 재무 테이블을 이용하여 유동 부채가 비어있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을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필드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명이 필요하고요. 유동 자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유동 부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더블 클릭하시고요. 영업 2 필요한 필드를 드래그하셔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일단 필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이제 유동 부채가 비어있지 않는 유동 부채 가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 문제에 is not nu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s not null이라고 입력하시고 비어있지 않는 연도에 대해서 2024년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 필드를 하나 가져오시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2024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클릭하셔서 2024년 재무 정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결과를 살짝 미리 보게 하시면 샵샵샵은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업명과 그 다음 숫자 문제에 나와있는 레코드가 총 10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이 조절한 거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기업 재무 테이블을 이용하여 연도가 2024이고 단기순 이익이 0 미만인 종목 코드에 비고 필드에다가 별표를 변경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합니다. 실제 기업이라는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기업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제시된 그림에 보시면 기업 테이블에 비고 부분에다가 비고 부분에다가 별표를 표시할 겁니다. 비고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종목 코드에 비고 필드라고 했으니까 종목 코드에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 실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비고 필드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별표로 업데이트를 하실 건데요. 조건이 있죠. 조건은 종목 코드에 작성하실 건데요. 인 연산자와 하이커리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 안에 있습니까? 라고 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하이커리 가로 여시고요. 셀렉트 라고 입력합니다. 셀렉트 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재무 테이블에 가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종목 코드를 가져와서 해당된 데이터에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어디에서 재무 테이블에 가서 조건이 있습니다. 재무 테이블에 가서 종목 코드를 가져오는데 where 다음에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은 단기순 이익이 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순이 0보다 작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단기순 이익이 0보다 작습니까? and 0 미만이고 종목 연도가 2024네요. 연도도 작성합니다. 연도가 2024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재무 테이블에 가서 재무 테이블에 가서 단기순 이익이 0 미만이고요. 연도가 2024에 해당한 데이터를 데이터에 종목 코드를 가져와서 그 해당된 종목 코드에 비고란에다가 별표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고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업한 쿼리는 2024년 단기순 이익 분석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그리고 실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실행 버튼 눌렀더니 3개 행에 새로 고침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기업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의 기업 테이블에 비고란에 별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